3번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긴급 이상상태 또는 돌발사태가 되면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되어 판단능력이 둔화 또는 정지상태가 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말을 조금 순화시켜놨습니다. 판단능력의 둔화, 정지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패닉상태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능력이 전혀 없어지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패닉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상상태 또는 돌발사태가 되면 순간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의식이, 우리의 의식이 한 점에, 일 점에 꽂힌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면 그 피를 보는 순간 또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는 순간 일단 주의가 그 한 점, 피나 죽음의 딱 일 점에 꽂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주의의 일 점, 집중현상이라 그랬습니다. 주의의 일 점, 집중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그 순간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강한 충격을 받는 거죠.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사망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런 현상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는 의식 수준 단계로 봤을 때는요. 의식 수준이 4단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단계가 가장 좋은 거죠.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집중력이 가장 뛰어난 겁니다. 2단계는요. 보통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1단계는 졸음, 술 취함 또는 단조로운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0단계는 수면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술 취함이나 졸음 상태라는 1단계와 지금 과 긴장 상태에 해당되는 의식의 주의의 일 점, 집중현상인 4단계는요. 0.9 이하로 신뢰도가 같다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의식의 우회냐, 과잉이냐, 단절이냐, 수준 저하냐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의식 수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의식 수준이 4단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의식의 과잉이 4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이게 4단계에 해당되고 의식의 우회는요. 의식이 한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식의 우회일 경우에는 의식 0단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절도 의식 수준 단계로 봐서는 0단계에 해당되죠. 그리고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거는 1단계. 그러면 졸음이나 술 취한 상태 또는 단조로운 작업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나온 이 문제와 답은 2번이고요. 의식 수준이 단계를 연결하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A 사업장의 2019년 도수율이 10이라고 할 때 연천인율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연천인율을 물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푸시면서 재해율에 관한 이론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셔야 되겠죠. 연천인율, 빈도율, 강도율. 그리고 또 뒤에 갔던 환산재해율. 그러니까 환산빈도율과 환산강도율. 한 작업자가 평생 작업할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합재해지수도 마찬가지. 정리하시고요. 연천인율은 공식부터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조건을 주고 계산식을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연천인율은 평균, 연간 평균 근로자 수 분의 재해자 수입니다. 그렇죠? 재해자 수에서 곱하기 천을 해줍니다. 자, 정의는 뭐죠? 개념.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로자 수를 천명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연간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우리는 연천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빈도율은 100만 시간당 발생하는 재해 건수, 강도율은요. 천 시간당 발생하는 근로 손실 일수로 우리가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연천인율은 평균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라는 조건을 줬을 때 우리가 이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도수율을 10이라고 할 때 도수율만 가리켜주고 지금 연천인율을 구하라 일이 나왔습니다. 이걸 대비해서 우리는 연천인율과 도수율과의 상관관계, 이걸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연천인율은요. 천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수율 빈도율은요. 100만 시간입니다. 그럼 이 시간을 같은 시간의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 말이죠. 자, 천명일 경우에 시간으로 바꾸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하루에 8시간씩 1년 300일 근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1년 300일, 즉 2400시간을 곱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240만 시간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빈도율에서는요. 이건 연천인율에 대한 시간이고 빈도율에서는 100만이죠. 그렇죠? 100만. 100만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240만 시간이 나오겠죠. 그렇죠? 계산을 해보시면 3824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등식을, 수학적인 등식을 하나 만들려면 연천인율이 240만인데 빈도율이 100만이기 때문에 100만에 얼마를 곱해줘야? 나눠보면 아시죠. 그렇죠? 곱하기에서 2.4를 해줘야 같은 240만 시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연천인율은 빈도율에 곱하기 2.4로 합니다. 즉, 비를 구하는 거죠. 연천인율 나누기 빈도율을 해주면 2.4가 나와서 2.4를 곱하면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수율이나 빈도율이 주어졌을 때에 10 곱하기 뒤에 나오는 2.4를 해주면 이게 바로 연천인율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24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거 외에도 근로 손실일수를 구하는 강도율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로 손실일수 바로 문제에서 주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 휴업일수로 많이 준다고 그랬죠. 그렇게 휴업일수로 주었을 경우에는 자, 이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죠. 그렇죠? 휴업일수로 주었을 때는 곱하기 365분의 300이 일반적입니다만 반드시 300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교재나 이런 책에 나와 있는 360분의 300을 보고 그대로 이게 동일한 숫자라고 암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위에는 사실은 뭡니까? 연간 근로일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 회사가 250일 연간 일한다 했을 경우에는 365분의 250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근로일수가 들어간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다른 조건이 없을 때 그럴 경우에는 연간 300일을 근무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루 8시간이고. 그렇죠? 그래서 365분의 300을 곱해서 순수한 근로 손실 일수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도율 계산에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종합재지수도 빈도율 곱하기 강도율에서 루트를 씌워주는 거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